GTX B노선과 C노선, 두 노선 개통 시점 언제가 유력할까요? GTX B노선, GTX C노선은 수도권 시민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GTX A노선은 3년 뒤면 탈 수 있다는데 아직 착공도 못한 B노선과 C노선 과연 일각의 우려처럼 2030년이 돼도 못하는 것일까요? 유력한 개통 시기 오늘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GTX B노선과 C노선, A노선과 함께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던 3형제입니다 아, D노선은 왜 빼냐고요? D노선은 10년이 훌쩍 지난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처음 담겨 나왔으니까 형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세대 자체가 좀 다르죠 다시 돌아와서 ABC노선 3형제 중에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인 건 딱 하나 A노선뿐입니다 그럼 B노선과 C노선은 아직 착공조차 못했죠 그럼 두 노선 개통 시점 언제가 유력할까요? 뜸 안 들이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GTX B노선, 2028년 하반기입니다 얼마 남았나요? 7년 남았죠 그럼 GTX C노선은 그보다 1년 빠른 2027년 하반기가 유력합니다 지금부터 6년 남았네요 2028년이면 기자님은 몇 살이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근거가 뭐냐고요? 착공 예상 시점에 기본 공사 기간이 5년 개월수로 60개월을 더하고요 시운전 등 운행 준비에 되는 몇 개월을 더 플러스한 결과입니다 B노선의 착공 예정 시점은 2023년 하반기 그럼 개통은 언제죠? 2028년 하반기 C노선은 내년인 2022년 늦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럼 개통은 언제죠? 2027년 하반기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공사가 5년이면 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 계산이냐고요? 5년은 공사에 이 정도 걸리겠다라고 정부와 사업 시행사가 실제로 계약을 하는 기간입니다 A노선 공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는 국토부는 B노선과 C노선의 공사기간도 A노선과 같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B, C노선이 하나 좋은 건요 맏형에 A노선이 있다는 거죠 좋은 선례가 있다는 건데 참고할 건 최대한 참고라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B, C노선은 계약기간 5년 내 공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A노선보다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죠 혹시라도 돌발 변수가 생겨서 약 5, 6개월 늦어진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B노선은 2029년 상반기에 완공이나 개통이 될 수 있고 C노선은 2027년 말쯤 또는 2028년 초에 완공이나 개통이 될 수 있겠네요 적어도 2030년보다는 약 1년에서 2년 빠르게 모두 개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할 얘기를 사실 벌써 다 해버렸는데 여기서 들만한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5년이나 걸릴 거면 착공이라 좀 빨리 하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C노선 수도권 남북을 잇는 노선으로 수원, 금정, 과천, 양재, 삼성, 청량리, 광원대, 창동, 의정부, 덕정 총 이렇게 10개의 노선으로 기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건 없고요 행정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노선은 노선을 건설하고 운영할 민간사업 시행사 후보들이 있는데 그 세 후보 중에 1순위의 회사가 있어요 전문용으로 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난 6월 17일에 정해졌습니다 어디였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죠 누구를 제쳤나요? 포스코와 GS건설 컨소시엄을 제쳤죠 이 회사가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벌이면서 구체적인 C노선 실시 계획을 이제 만들 겁니다 컨소시엄이 내놓은 제안서를 토대로 정부와 세밀한 논의 협상을 벌이겠죠 C노선 열차가 지나갈 정확한 길게를 그려지고 또 정거장 수와 위치, 지하 터널 구조는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상세한 공사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들이 확정돼서 들어가겠죠 국토부 관계자와 또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을 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시작을 한데도 내년 하반기 언제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C노선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일종의 패스트트랙 성격으로 협상과 실시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해나가겠다 이게 지금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협상과 실시 계획 수립까지 빨리 마치고 가능하면 실시 계획 최종 승인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현재 입장이죠 이렇게 C노선과 관련된 최대 이슈는 정차역 추가와 관련한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사에 두 개 정차역 추가 제안을 넣었어요 어딥니까? 서울의 왕십역과 안양에 있는 인덕원역이죠 그런데 이 제안서에는 빠졌지만 현재 정차역을 추가해달라고 엄청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경기도의 의왕시와 안산시 동두천시입니다 현대건설의 관계자 말로는 이전에도 의왕이나 안산 등 지자체와 협의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협의는 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 하반기 협상 과정에서 모두 정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차역 추가 논란이 전체 추진 속도를 새삼 늦추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노선,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 답답해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을 텐데요 비노선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이죠 인천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망호 그리고 남양주의 별래, 평래호평, 마석까지입니다 총 13개의 여기 기본기획안에는 나와 있어요 남양주의 별래역과 평래호평역 사이에 3개 신도시의 왕숙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바로 이곳에 왕숙역이 추가로 신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노선 사업은 지금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갈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나랏돈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기업이 일단 돈 끌고 들어와서 할지 그것조차 정하지를 못했어요 올해 하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 조사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기본기획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올해 할 일이래요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떤가요? 내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공부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뭐합니까? 실시계획 수림하고 실시계획 승인하는 거는 2023년 후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착공 언제입니까? 2023년에 착공이 이루어진다 하반기쯤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비노선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노선과 시노선 1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누가 앞서져? 시노선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일단 좀 빠를 수 있고요 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 비노선 건세사업과 관련해서 할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부 전략환경연합평가,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표조사, 행안부의 재영향평가 법적 절차, 발발될 게 되게 많아요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정하는 부분 누가 결정합니까? 현재 기획재정부 내에 무려 3개의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으니 상당히 복잡하죠 사실 이 비노선은요 A노선이나 시노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대기타당성 통과도 가장 늦었습니다 A노선 언제였죠? 2014년, 시노선 2018년, 비노선이 가장 늦은 2019년에 간신히 통과를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려 6만 6천호 새로 주택이 들어서 3개 신도시, 왕숙 신도시 지나가죠 그리고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어디? 여의도를 통과하죠 이런 측면에서 민간투자서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비노선도 정차역 추가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 방향으로 경춘선을 따라서 정차역을 더 신설해달라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울 중심에서 반경 40km 이내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범위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라는 판단이 있어서 추가 혁신설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GTX 비노선과 시노선 개똥 시점과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깔끔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다음에는 사실 디노선을 한번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 디노선과 관련해서 6월 말에 또 4차 국가철도망이 고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들은 어떤 목소리 마저 내고 있는지 한번 정리는 필요합니다 extent 짧은 잡은 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